시나리오 기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월별 주문 내역서 표에서 세율이 현재 12%인데요. 세율의 값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에 월별 G7셀의 1월달 소개와 그 다음 2월달 G12셀 그 다음에 G16셀의 월별 세금 합계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면 먼저 확인하실 것은 이름 정의입니다. B16셀을 선택하시고 열머리끌 AB 위쪽에 이름 상자를 클릭하셔서요. 세율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릅니다. 다시 G7셀을 클릭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소개 1월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다시 G12셀을 선택하시고요. 소개 2월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다음은 G16셀을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 소개 3월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릅니다. 이름 정의를 하셨다면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세율이 입력된 B18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예측이라고 있고요.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추가를 클릭하시고 시나리오 이름에다가 첫 번째 세율 인상이라고 입력합니다. 현재 12% 인데요. 확인 버튼 누르셔서 15% 또는 0.15 라고 입력하시고 추가 두 번째 시나리오는 세율 인하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확인 버튼 눌러서 현재 12%인데 9% 0.09 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요약을 클릭했을 때 저희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할 거냐면 1월달과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2월과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3월을 선택하셔서 G7, G12, G16셀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는 시나리오 시트 바로 왼쪽에 요약 시트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현재 작업하는 시트 뒤쪽에 위치해라 라고 하시면 시트명을 드래그 하셔서 위치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예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실습하신 다음에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을 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